쿠팡에서 몽키키드 얼마든지 좀 볼까? 룰룰루 어? 몽키키드 전설의 화가산이 18만 8680원? 어 이거 사야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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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나무소 한개나무소 어 구입구입구입구입 아 맞다 나 레스에서 정가주고 샀지 아깝다 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요즘 한창 핫한 몽키키드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쿠팡에서 최대 17%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거 알려드리면 뒷광고 아니냐 돈 받은거 아니냐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쿠팡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한품 안 받았구요 구입 링크 이런거 전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순수한 정보 공유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9024 전세대 화가산을 레고스토어에서 정가를 다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몽키키드에 빠져들어서 다른 제품들도 하나하나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쿠팡에 들어가서 몽키키드 제품 가격을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이 너무나 괜찮은 거에요 이런 좋은 정보는 저 혼자만 알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품질은 제품도 있고 80024 전세대 화가산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드는 현재 기준으로 재고가 한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두른 사람이 임자인거죠 간단하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에 접속을 해볼게요 네이버 화면에서 쿠팡을 이렇게 치시면 쿠팡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쿠팡을 갖고 레고 몽키키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켓 배송 대상이 되는 제품만 할인이 들어갑니다 로켓 체크를 해주시면 할인 대상되는 제품만 정렬히 나와요 제가 정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가랑 할인가와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레고 몽키키드 몽키킹의 워리어 로봇은 정가가 179,900원입니다 지금 163,71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몽키키드의 전설의 화가사는 22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188,6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몽키키드의 팀 드론 곱터도 179,900원이고요 164,7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레드선의 임페리노 제트도 44,900원인데 48,6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팀 비밀본부도 229,900원인데 279,21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스바이드 킨의 거미기지도 149,900원인데 136,410원에 핸드의 스피드보트는 74,900원인데 68,160원에 불타는 용광로도 179,900원인데 166,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픽시의 푸드트럭도 89,900원인데 81,810원에 임페리노트럭도 149,900원인데 146,41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우드 바이크는 29,900원이고요 28,25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크로우드 제트도 74,900원인데 73,120원에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할인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사느냐 마음에 끌리는 걸 구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천 제품 있냐고요? 물론 있죠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80024 전설의 화가상과 80013 팀 비밀본부 그리고 80023 팀 드론콥터 80012 몽기킹 워리어 로봇 80016 불타는 용광로 정도겠네요 물론 이 밖에도 정가보다 가격차가 만원 이상 나는 것은 다 추천합니다 물론 구입은 취향을 타는 거니까 취향을 존중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구입하시는 게 베스트죠 참고로 저는 80015 클라우드 로드스터와 8002 팀 드론콥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받았죠 역시 로켓 배송은 빠르더라고요 8001상 팀 비밀기지도 이번에 재입고 되었기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해서 5% VIP 포인트를 받는 것도 좋고 레고 스토어에서 실버 멤버 2% 포인트 골드 멤버 5%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금으로 깎아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 또 몰라도 마침 지금은 프로모션 행사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레고 공식 홈페이지나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을 할 이유가 없죠 다들 마음에 드신 물건 득템하기를 바라면서 공격 후그만두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